자, 이번에는 수다쟁이 님과 관련된 사진입니다. 이분은 과거에 인연이 있는 여인들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. 자, 확인하시죠. 첫 번째 사진. 우와? 전지현 씨입니다. 전지현 씨. 전지현 씨와 관여국. 약간 혼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동의하지 마세요. 아니, 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. 혼란 주려고 하는 게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네, 한 장 더 있습니다. 보시죠. 다음 사진. 유나 씨. 유나 씨랑도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추리하셔야 되는데요. 한 분 더 있습니다. 마지막 여인. 오, 유희 씨. 유희. 애프터스쿨 출신의 유희. 지금 배우 한 분이 나왔고 가수 겸 배우를 하시는 분 두 분이 나왔습니다. 저분들이 출연한 드라마에 어떤 OST 참여했을까? 아니면 제가 보니까 연기 선생님 아닌가요? 아니면 이상형을 올려주신 건데. 나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사진을 한 장씩 보여준 건가? 너무 어렵다. 네, 네. 이쯤에서 그러면. 네, 네.